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자 오늘 바다낚시 하러 왔습니다 자 민물에 사는데 바다낚시 할 줄 아세요? 바다낚시도 뭐 똑같이 민물이랑 똑같아 거의 비슷해 자 그러면 오늘 목표 뭐예요? 뭐 놀랭이나 뭐 놀랭이나 잡히겠지 뭐 와후 와후 자 이제 던집니다 여러분 왜 왜 들어가자마자 무는거야? 물었어요? 입질 빨리 잡아요 그러면 아니 입질이라고 잠깐만 잡혔어요 잡혔어 진짜로? 다시 떨어지자마자 입질했다고 진짜 잡혔다 어디 어디에요? 우와 놀랭이도 야 씨 큰데? 아니 30초도 안 돼가지고 물었다니까 들어가자마자 크다 이거 이정도면 크지 놀랭이 아니 놀랭이 잡는다고 그랬는데 진짜 놀랭이 잡았는데 아니 내가 놀랭이니까 여기 큰 주문진 놀랭이들이 놀러왔네 가장 놀랭이었다고 진짜 30초도 안 돼서 30초 안 돼서 10초 지금 이거 줄을 땡겨놔야 되잖아 네 줄을 땡기는데 물었다니까 이유가 뭐예요 30초? 이럴 때가 있어 막 넣자마자 물 때가 있다고 오늘이 그날이네 이야 한 20마리는 그냥 거뜨려게 잡을 것 같다 내가 볼 때 이거 잠깐 사이에 알겠어 야 이거 오늘 대박인데 이거 뭐라고요? 통을 안 갖고 왔어 차에 가서 통 갖고 올게 오케이 오케이 조심해요 오큘, 둘, 둘, 셋 조심해요 어 일부러 더 일부러 더 오옹 일부러 더 일부러 더 어 아 pronto 양하십시investe 아 아 2분 후 3분 후 3분 후 3분 후 3분 후 3분 후 3분 후 아까 30초 만에 잡았잖아요 몇초 예상해? 그 정도는 안되겠지 2분 후 3분 후 3분 후 3분 후 3분 후 3분 후 야 이거 던지자마자 집앞에 떨어져가지고 한마디가 무겁네 자기집 앞에 마당 쓸고 있는데 집앞에 누가 빵빵을 던지고 간거지 거의 그 수준이었지 좀 아까 안잡히잖아 지금 오늘도 역시나가 파도가 무서워요? 무섭게 쓰면 파도 안 무서운 사람이 누가 있어? 나 안 무서워요 너도 겁마른거 다 알아 오 잡혔다 진짜로? 뭐야 이거 잡혀 왜왜 잡힌거 아니야 걸린거야 진짜 잡혔는지 알았대 왜왜 형 한번 해볼래 이거? 아 아 발 창 안 날라갔다 롤레미 롤레미 한 마리로 회 떠먹으려고 이것저것 막 도마 챙기고 뭐하고 해가지고 하느니 여기 오면은 들리는 집이 있거든 그 제천의 집이라고 아 형 단양사람인데 여기 보니까 단양팔경집 있던데 단양팔경이 4번 네 제천이 6번 단양으로 안 가고 제천으로 가는 거예요 단양 멜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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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무슨 약이라고요? 단 아 그 약을 먹지 말고 술을 안 먹는 것이 낫지 않아요? 무침 무침이나 이런 거는 뭐 자본업으로 막 준잖아 아깝다 이건 그냥 아깝다 팍 집어 맛있더라 아깝다 아이고 이걸 하나端 Tai 아이고 연 armed 해산무 쌈을 싸래, 쌈 역시 표정 표정 한번만 더 메인 나오기 전에 배 터지겠다 몇십만 명이 모으는 거야? 몇십만 명이 모으는 거야? 통화잖아, 게장 봐, 게장 이따 이거 밥도 볶아주신다고 했거든 야야야, 방어무침 치워놔 이제 φ을먹는 것 같은데 베이컨 치우는 파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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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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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